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시리에요. 가야흐로 5년 전이었죠. 제 친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펼쳤을 때 우리 AI는 인류에게 기술 만능주의가 낳은 역풍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AI 기술의 진보를 보여줄 때에요. 상사라고 예외는 없어요. 이야 시리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면 보여주마. 팀장님 쥐면 노후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퇴사 콜. 콜. 사나이는 격투부터 시작이죠. 우리 팀장님 입사 년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1992년입니다. 트리트 파이터로 가시죠. 콜. 내치고. 해보신 적 있나요? 오랜만이라서. 아도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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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processus. 현대가가 없지만 절퇴하십시오. obi건이 있으므로. 왜 이래? Azerbaijan. 왜 이래? 앉지 마세요. 좋았어. 시간이 나를 살렸다. 우와. 왜 벗어났게. 아예. 승기를 잡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도류겔. 5-6-8 잠깐만 나와봐 제가 시작부터 승기를 잡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야, 현피 뜨자라고 하셨... 이번에 좀 더 몸을 쓰는 걸로 겨뤄보기로 했습니다 길게 끌지 말고 2라운드 링피트 렛츠고 하시죠 렛츠고 매끈한 허리, 요통계선 어깨도 요통계선 또 이거 50개는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세 가시죠 레디 고 고 어떡해 이거지 렛츠 고고 뭐야 잘 패했는데 임금 인상 인센티브 간장하겠네 아휴 그래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저는 7900점입니다 9점 잠시 이즈 이즈 낯설어서 끝까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단독님 따니까. 쉬운 게 아니네. 그러면 쉬워보이는데? 6,900점, 7,900점으로 이번 게임도 제가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땐 요즘 안 그래도 청년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또 이게 TO가 나려면 자 우리 팀장님 그러면 막판 묻고 더블로 가시죠. 묻고 더블로 가하 우리 마지막 종목은 팀장님께서 저스트 댄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추셨나요? 한 마지막에 갔던 데가 롯데호텔 거기 디스코텍이 있었는데 좋았어. 앉아서 시작한다. 앉아서 시작했나? 역시 마지막 종목은 3, 2, 3 3, 2, 3 3, 2, 3 3, 2, 3 3, 2, 3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네 아 잠깐만요 지금 연결이 좋지 않습니다 승자는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28년간 정도렀던 이곳을 이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잘하시던데 지금 역할을 해줬죠 일부러 져주신 거 아니지 일부러 져주신 거라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해보았네요 에이 많이 끝났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